정찬민 선수 권인의 구질로서는 딱 맞는 피니치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참 많은 갤러리들 속에 선수이자 지금은 또 갤러리 역할까지. 광고 보드 뒤쪽에서 관람을 하고 있는 박상현 선수의 모습이 잠시 나왔고요. 현재 3오버파 흐름을 좀 바꿔야 되는 정찬민 선수인데요. 2.0 자 선수들의 이런 코리안투어 선수들의 이런 티샷, 아이언샷, 그린에 올리는 거 이런 걸 보면은 갤러리로 오신 분들은 가슴이 팡팡 뚫리실 겁니다. 그러게요. 참 골프라는 게 이렇게도 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새소한 많으실 거예요. 1라운드 역. 팀 구역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우측의 페이웨이 지역인데요. 정확하게 깃대 쪽으로 가면 버디 위기가 옵니다만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놓치면 버팅이 어려워지는데요. 좋습니다. 그렇죠. 정찬민 선수가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 약간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. 분위기를... 세계적이지만 국내에도 참 세계적인 골프 코스가 많습니다. 그렇죠. 이 코스만 봐도 그렇거든요. 그리고 정찬민 선수가 드디어 7번으로의 산타를 줄입니다.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. 그렇죠. 네.